병원 진료비 가운데 본인 부담금을 초과해서 냈지만 이를 돌려받지 못한 환자가 최근 3년간 1,0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돌려받지 못한 초과 진료비는 자금 마치 10억 원이 넘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초과 진료비 환급이 왜 안 된 건가요? 네,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 보고서가 오늘 발표됐는데요. 본인 부담금 상한제를 공단 측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본인 부담금 상한제는 건강보험 혜택이 없는 각종 비급여와 선별급여 항목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가 소득 수준에 따라 책정된 상한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돌려주도록 한 제도인데요. 감사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지사 94곳은 최근 3년간 해당 가입자 1,095명에게 11억 4천여만 원의 사후 환급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았습니다. 환급대상 환자들이 치료비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사실을 몰라 신청조차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소득이나 재산이 적은 분들이 진료비 환급을 더 못 받았다면서요? 네, 환급금을 받지 못한 천여 명의 환자 중 300여 명이 건강보험료 부담 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로 조사됐는데요. 실제로 연평균 건보료 1분위에 속했던 환자의 경우 공단 측의 행정착오로 사후 환급신청 안내를 받지 못해 800만 원이 넘는 환급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본인 부담금 상한제의 취지가 채색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감사원은 이번 기관 운영 감사 결과를 토대로 건보공단의 관련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도록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